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7일 현장매물 브리핑입니다. 오늘 제연절이고 주말입니다. 날씨 참 좋은데요. 넉넉하고 뜻깊은 주말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첫번째 매물 강원도 행성군 둔네면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둔네 나들목에서 차량으로 5,6분 거리 해발고도 560곳이 청정한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편안한 전원주택용지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하고 접근성 양호하고 토양도 아주 좋고요. 한적하고 조용한 산골 숲속에 유치하고 있는 건축이 가능한 전원주택용지입니다. 물건 소재 강원도 행성군 둔네면 둔방 내리가 되겠고요. 용도지역 괴획관리지역의 전 한필지 그리고 들어오는 도로지분 20평을 포함해서 토지면적 993제곱미터 300평의 토지입니다. 정찰가로에서 6,500만원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본 토지입니다. 현재 이용현황은 매매를 위해서 올해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망초태가 그득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잡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산쪽에 접혀져 있고요. 제가 서 있는 부분,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와 바로 접혀져 있는데 도로 옆으로 해서 작은 국어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경사도는 거의 없는 평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낮은 쪽으로 약 1도 정도 낮게 완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사면이 숲으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 100m 앞쪽의 마을 포장도로가 100m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로 옆쪽 분묘가 한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분묘 일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소나무 숲입니다. 위쪽은 매매가 두 필지가 돼가지고 현재 농막하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전기까지 인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적하고 넉넉한 산골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야담하게 전원주택 짓고 텃밭 일구시면서 숲속 생활하기에 아주 적당한 면적과 크기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까지 전봇대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원활한 지역이고 현재 광역상수도는 저 100m 앞에 광역상수도가 통과되고 있는데 군과 협의해서 상수도도 잘하면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상 바로 집을 지으신다면 지하수를 시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토지, 계획관리지역이고 배수로 되어 있고요. 도로 관계 확실해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경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진 계획관리지역의 전환필지 현재 전봇대가 있는데요. 전봇대에서 한 4,5m 정도 위쪽부터 경계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도로 부분부터 일직선으로 저 소나무가 있는 부분까지 직사각형 형태로 그리고 저 위쪽은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뚝이 있는데 뚝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5,6분 정도만 가시면 민속둔내 5일장, 하나로마트, 은행, 우체국, 병원도 바로 가실 수가 있겠고요. 가까운 둔내 생활권입니다. 인근의 웰리힐리파크 4계절 리드트 인접하고 있고요. 청태단휴양림과 숙채원휴양림 근거리 10분,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매물 포인트는 첫번째 한적한 산골이고요. 해발고도가 높아서 공기좋은 곳입니다. 접근성 양호하고 건축이 가능한 산골, 토지 1억원 이하대 매물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물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0717-둔내입니다. 강원도행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해발고도 560고지에서 770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의 전원주택용지 계획관리지역의 전한필지와 도로지문 일부 토지면적 300평 정찰가 6500만원 전원주택용지 농막부지 주말농장 산골심터용도로에서 소개에 간략히 드렸습니다. 본부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033-345-7770번 횡성돈내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현장안내, 집원공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